찍을냐고 써봐 에나멜이 에나멜으로 뽑을까봐 안 이쁘게 나오고 아니 뭐 어차피 얘도 원자력으로 달리 아 맞다 타임머신 기능만 원자적이고 구동계는 가솔린이세요 초반에는 응 초반에는 나중에 원자력인거에요? 처음에는 안 나왔을거에요? 처음에는 원자력인거에요 플루톤은 이 안에 넣는거였으니까 아 맞다 플루톤이요 응 응 근데 그렇다고 이게 깨끗하면 또 깨끗 설정이 어긋날점이 좀 깨끗해 버리면 더 어색하잖아요 여기 괜찮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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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사운드에 드로리하니깐 못보냐는데 왜요 뭐요 어 이거 안 녹지 이거 진짜 저는 계속 두개 네 두개 다